김콩입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저한테 5월달에 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하고 N수생들이 휴일에 좀 놀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좀 만들 수 있는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업적 성취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찍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따분한 얘기는 안 해요. 지금부터 작정하고 남고, 여고 공학이 아닌 남자고등학교,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 폭력서클이 두 개가 있었어요. 마패하고 나인. 그 당시에 그 마패라는 폭력서클의 두목 이름이 호떡이었습니다. 이 호떡,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종종 착하고 착한 천사 같은 여고생들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이야기를 싫어하는 평화로운 남학생들은 저런 얘기 진짜 듣기 싫어. 이런 사람들 바로 끄세요. 그냥 아 좀 폭력, 좀 짜릿한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면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선생님은 저의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제가 다니던 영동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의 폭력서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폭력의 이야기로 끝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가끔 이제 제가 저의 지금부터 하는 이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저를 검색해봐요. 가끔 제가 저를 검색한다니까요. 킹콩 막 이렇게 검색해보면 좋은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킹콩 검색해보면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글들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킹콩하고 누구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뭐 이런 글들이나 킹콩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이런 글들만 있어요. 나 다른 선생님들은 뭐 잘생겼다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맨날 폭력! 뭐 이런 거. 현강에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를 한 번도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신체 사이즈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발 사이즈가 300이에요. 주변에 300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키가 190이고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전 농구를 좀 했어요. 운동선수 출신이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키가 190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떡대가 이렇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 학교는 아리따운 여고생 들고 있고 평화로운 공부만 하는 학교. 그게 아니라 남자 고등학교. 이 폭력이 횡행한 그런 고등학교에 그 당시 강남구 청담동 최고의 떡대인 제가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죠. 딱 입학했는데 입학하기 전부터 들리던 소리가 야 니가 배정받은 그 영동고등학교는 아주 아주 유명한 폭력 서클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무슨 생각 했냐면 귀엽네. 지네들이 조그만 새끼들이 뭐 지가 얼마나 센 척하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고 났는데 애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야 호떡이 옆반이래.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이야기의 소재 호떡은요. 아직까지도 본명을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 호떡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썰을 풀 건데 이 호떡이라는 친구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정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다 걔를 호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본명을요. 나중에 졸업 앨범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니가 호떡 너의 본명이 있었냐 이럴 정도였습니다. 호떡의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폭력 서클 두목 호떡. 제가 이제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니까 맨 뒤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 마페라는 폭력 서클의 두목인 호떡은요. 아주 거만하게 저희 반 교실로 확 들어오던 저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합니다. 등치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덩치가 좋지 키가 크지도 않고 뭐 덩치가 벌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뭐 그냥 한마디로 스모프같이 생긴 놈이 사실 그 호떡이 걷는 걸 보고 이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소화로. 난 난 난 난 난 했잖아요. 호떡이 딱 들어오는데 지가 이제 그 유명한 호떡이다라는 거 스스로 자기가 어떤 포스를 뿜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양쪽 주머니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걷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기가 막혔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제 학교 안에 폭력은 크게 이제 안 좋은 건데 그 당시에는 좀 폭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떡을 딱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웃기더라고요 나는. 생긴 게 웃겼어요. 왜 제가 호떡인지 알게 했는 거야. 어깨 넓이보다 얼굴 크기가 더 커. 그리고 얼굴이 막 이렇게 호떡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누가 보더라도 쟤는 호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 학교는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학교 한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99명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당시 그 8학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교였어요. 99명 중에서 한 명 정도가 노눌고 뭐 이렇게 좀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폭력배의 두목이 호떡이었던 거죠. 호떡의 첫인상을 보고 나는 너무 웃겨진 호떡은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호떡을 보고 왠지 친근함을 느꼈어요. 호떡에 대해서. 맛있잖아요 호떡은. 그리고 생긴 것도 호떡같이 생겼고 전혀 폭력서클의 뭐 두목같은 뭐 이런 느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호떡!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자기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격이 없이 대하는 나를 보며 호떡은 뭔가를 느꼈겠죠. 이 인간은 내가 등차 컸으니까 나를 무서워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녀석 이렇게 해서 친하게 좀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착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떡은.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저희 폭력 부모 호떡은요. 우리가 절대 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나투비. 근데 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어요. 잘 보니까 싸움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도 피고 그랬습니다. 나투비.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근데 그 뭐 이것도 창피한 과거지만 그 당시에 학교 안에 있는 그 폭력 서클 아이들이 멤버가 누군지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 서클 애들끼리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대부분 애들은 공부하는데 참 양아치 같은 놈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해서 저런 애들이 폭력적인 애들이구나. 폭력 서클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멤버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말이죠. 이 모모 군이 있었어요. 그 폭력 서클은. 이 호떡과는 좀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이 모모 군 얘는요. 결국 얘기를 하지만 얘는 나중에 의대를 갔어요. 얘는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 나 좀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대구에서 그 중학교 때 대구에 있었다 고등학교 때 몰랐다는데 대구에서 배구를 좀 했었대요. 공부도 엄청 잘했습니다. 안경끼 내왔는데 싸움도 잘하고 담배도 피워요. 그리고 폭력 서클에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떡과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바보 같은 호떡과 다 잘하는 이 미스터 리 이 녀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얘는요. 이 눈이 이글이글 이글 탔어요. 이글이글 딱 보기만. 둘 다 저하고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사람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런데 친했어요. 그런데 얘는 항상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대구에서 올라온 이 녀석은 경쟁심도 대단했고 자존심도. 한마디로 요즘 말로는 간지가 있는 녀석이었죠. 이 둘의 대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호떡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호떡 엄마가 학교에 와서 막 선생님 앞에서 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혼나기 위해서 교무실에 갔던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교무실에 갔는데 호떡 어머니. 호떡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호떡 어머니를 불러서 호떡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나 호떡을 불렀는데 아무것도 잘 못하는 호떡. 지금 이 호떡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떡이 영상을 보고 어 저 새끼 내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호떡이 저의 모든 영상에 대한 애청자 시청자 간에서 막 보고 느끼다가 갑자기 자기 영상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호떡 네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내가 너를 팔아 우리 제자들 살리니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5월달에 5월달에 말이죠. 휴일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고 이러면서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도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동기를 부여해줘요. 저는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제거하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호떡이 저 고등학교 때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의 총 집합체였어요. 그러니까 호떡처럼 안 하면 그 나머지 행동만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행동이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경쟁심. 아까 여기에 있었던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독서실에 딱 앉거나 도서관에 앉았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좀 힘들어.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속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싶어.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어. 그럴 때 바로 옆자리에 있는 놈은 아까 나보다 먼저 앉아 있었던 애인데 나보다 더 오래 앉아 있는데 얘는 안 일어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건 똑같은 행동이죠. 개호떡 똑같은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잠자고 있을 때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뭐 이런 거. 남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할 때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요. 나보다 앞서가는 놈하고 이렇게 격차를 좁힐 수도 없잖아요. 5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휴일이 많다는 얘기는 나보다 앞서가는 놈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고 내 뒤에 따라오는 놈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호기죠. 다른 학생들 놀 수 있을 때 놀아. 난 그렇지 않겠다. 뛰자. 열심히 해서 공부하겠다. 이 마인드를 그 얼마나 아주 단순한 명제 아닙니까. 비단 아마 어른이 돼도 여러분이 제 나이가 돼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3 인생의 결정 지어지는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요. 이 녀석이 상당히 멋있었었어요. 지금 마음에도 이 녀석 멋있었습니다. 학교의 자습실에 이 녀석이 밖에 들어갔다 보면 담배 냄새가 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담배 피다 걸리면 혼났거든요. 막 막고 그랬는데. 얘 누구랑 싸웠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면 어디 가서 막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담배 냄새가 나. 근데 얘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공부할 땐 정말 제대로 했었어요 얘가. 그래서 담배 냄새 나는 새끼가 저기 앉아서 공부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착한 킹콩. 저 새끼 뭐야. 멋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런 걸 다 잘하는 난놈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타디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녀석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말 주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옛날 친구들을 팔아서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를 전달해 주지만 저는 그러질 못해요. 그냥 저는 보통 중간 정도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not to be to be 해야 될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5월달 휴일이 많을 때 여러분이 심신이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 저런 킹콩 선생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멋진 이 녀석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코톡의 실명도 안 밝혔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난 저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영상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쉬운 얘기를 갖다가 어렵게 길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재미도 좀 주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5월달 남들 친구들 놀 때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가스타드 킹콩이었습니다.